천하 흥망 필부 유책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흥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망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논설실장이 천하 흥망 필부 유책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피리 일반 국민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은 물론이고 천하 흥망 필부 유책 평범한 시민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명나라 멸망을 지켜본 사상과 고연무 그런 집근한 청나라의 해유에도 불구하고 베스를 거부하면서 일지로 기록을 남겼다 이 책에서 만국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임금의 성이 바뀌고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만국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만국이란 것은 정권 교체는 집권 세력의 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하가 망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망천하 천하가 망하는 것은 양심이 사라지고 백성을 착취하고 사람끼리 잡아먹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에서 목격한 윤리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말한다 이 고연무란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것 흥하는 것하고 천하가 망하는 것 흥하는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보존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데 정권의 흥망은 왕우장상 지도청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천하의 흥망 책임은 일반 백성에게 달려 있다 고연무의 일지로를 숙득한 계몽사상과 양계초는 청나라 멸망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이렇게 요약했다 천하 흥망 필부유책 인류가 이룬 세상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이다 제 생각에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인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고연무란 사람이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망천하 천하가 많은 것이 가깝다 막말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막말과 혐오정치가 난무하는 것도 고연무의식견처럼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설명된다 개선하는 것도 국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아주 근사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논설실장도 막말과 비유교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는 여러분들 근간에 해당하는 선거부정 문제는 일체 안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협력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주 잘 풀이한 것이 또 다른 신문에 나와 있는데 천하를 보존할 줄 알아야 나라를 보존하게 되는데 나라를 보존하는 일은 왕우장상들이 생각할 일이지만 천하를 보존하는 것은 미천한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애절하게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하지만 지금 공병호 tv를 볼 수 있는 분들이란 것이 거의 몇 만 수준 정도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참 한계가 있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몇 십만 정도가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사리에는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거죠 고현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시민들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천하가 망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침묵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그냥 바라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해방이 되고 이런 80년이 된 나라가 자기 나라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미국 도움을 구해야 된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